네 수능 단골분제 확률과 통계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3점 짜리로 나올 수 있죠. 외국에서도 나왔고 미국 연료고사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반원이 있어요. 여기 반원이 있는데 여기 지름에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엔 점이 3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라고 할게요. 여기서 3개를 선택해가지고 삼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자 이건 조합이죠. 7개에서 3개를 선택한다. 7개에서 3개 선택하면 35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지름에서. 지름 1, 2, 3, 4개. 여기서 3개를 선택해봤자 삼각형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빼야 됩니다. 그럼 43. 이게 35라는 거 알죠? 이거 4. 정답은 31이죠. 이렇게 쉬운 걸 몇 초 만에? 2초. 최상위 거는 1, 2초면 풉니다. 또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4제곱을 이걸 전개를 시키면은 이거를 전개할 때 전개하면 서로 다른 항은 항의 개수 이런 거. 자 2, 3점 짝이 되겠죠? 자 이건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3H, 4입니다. 그러면 6시 몇 시에요? 6시 2죠? 그럼 이건 답이 뭘까요? 3, 5, 15. 이렇게 풀면은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다룰 때 한 50% 정도는 최상위 권들은 바로 보면서 몇 초 만에 답을 다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한번 싹 긁어보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거의 한 대략 한 50%는 그래요. 50% 그래야지 1등급을 맞죠. 다 맞든지 하나 정도 틀려야지 1등급이죠. 자 이번에는 실제 나왔던 기술 문제 주스가 있어요. 주스가 4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있는데 몇 병이 있냐면은 2병 그 다음에 우유가 있어요. 부인은 한 대략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도 한 가지도 못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명 중에서 우유도 못 받고 주스도 못 받고 상수도 못 받을 수 있는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조합이죠. 조합. 조합입니다. 자 3명이에요. 3명이야 3명. 그럼 3개에서 3에서 4개 선택하는 방법 곱하기 그 다음에 3에서 2개 선택하는 조합. 중복조합이야. 중복조합 곱하기 3H1이죠. 자 이건 뭐예요? 6C2죠. 6C2 곱하기 그러니까 4C2네. 4C 곱하기 3C1 이게 몇이야? 15죠. 15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3. 몇 가지야? 270까지가 됩니다. 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예요. 3점짜리. 자 쉽죠? 엄청 쉽죠? 자 이번에는 2항정리 쪽이라고 볼까요? 아 2분의 X 플러스 X분의 2의 6C6제곱을 해서 전개를 시킬 때 이걸 전개하면 상수항은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상수항. 그래서 답 나와. 보자마자 답 나옵니다. 이거. 60. 이거 3개 선택하고 이거 3개 선택하는 거야. 60. 3. 이거 3개. 2분의 X에.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수능에서는. 이런 거 쓰면 바보야. 그래서 이것만 써놓고 답이 어? 음 20인가? 20이네. 그죠? 자 여기 3승. 그 다음에 X분의 2. 이것도 3개. 이게 어차피 1대버리니까. 이거가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럼 60. 63. 그럼 5 곱하기 4 하니까 정답은. 이거를 전개시키면은 상수항은 20이 나옵니다. 자 이거 또 2초짜리 문제예요. 2초...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사실 2초 안갈립니다. 여러분. 2초도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자 이번에 두 사건. 두 사건 있어. 2초도 안갈리죠? 2초도 안갈리죠? AB가 독립이라. 이거 독립. 이거 시험에서 되게 엄청나게 잘 나와요. 순위에서. 독립이고 P A는 2분의 1이야. 그다음에 P A 앞 B가 5분의 4일 때 이걸 구하는 거야. P A 교 B를 구하는 거야. P A 교 B는 뭐냐? 이것도 한번 쑥 긁어보면 이미 최상위권 학생들은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 10분의 3이잖아요. 자 이게 공식이 이거는 P A 앞 B는 P A 플러스 P B 마이너스 P A 교육 B인데 이 독립이라고 나오면 독립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빨리 이걸 생각해 놔야지. 아 그리고 독립이니까 P A 교육 B가 바로 P A 곱하기 P A 곱하기 P B구나. 자 이렇게 머릿속에다 빨리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공식은 P A 앞 B의 공식은 알죠? 5분의 4는 P A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P B 이 P A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럼 빼야 되잖아. P A 교육 B를 근데 P A가 지금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있어요. 5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P B죠. 그럼 10분의 3에다가 5분의 3이네 P B가 그래서 아 여기서 P B를 구했어요 이제. P B는 5분의 3이야. 그럼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P B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P B 구했잖아. 10분의 3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은 10분의 3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데 이렇게 쓰면 수능에서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딱 보고서 한 2, 3초만에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무슨 명문대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정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면 못 갑니다. 명문대나 못 가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자 이번에는 확률변수 통계 쪽으로 가볼까요? 확률변수 X의 분산이 있어 분산. X의 분산. X의 분산 V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하라. 이런 것도 한 2.3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구하라. 이건 몇 초? 2초. 1초. 1초짜리죠. 1초짜리. 1초짜리. 그럼 VY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VY. 구하기가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이게 나왔잖아.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이니까. 이거 중학생들도 3초면 표죠. 중학생들.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을 통계 쪽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 공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 계산을 중학생들이 계산을 2.3초면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변수 x가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기출문제입니다. 6.3분의2 따를때 V-2x 플러스 3을 구하라.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3점짜리로 나왔죠. 자 이것도 3초면 답이 나오죠. Vx가 자 Vx가 6 곱하기 3분의2 곱하기 몇이에요? 3분의1이야? 아 그럼 9분의 몇이야? 아 3분의4네 3분의4 3분의4 이미 나왔구요. 자 그럼 이거는 답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잠깐 맛을 좀 봤습니다. 이상 3분의4 3분의4 3분의4